정말 교과서와 같은 그런 골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컵 4강 브랜드포드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골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벌써 몇번째 골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통산 101번째 골을 터뜨렸고요 유럽 통산으로 따지면 150번째입니다 정말 많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죠 또 이번 그 골로 해서 토트넘을 토트넘을 우승을 13년동안 못했으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또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결승진출 또 견인한 골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뒤에서 와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골자면 너무나 환상적이다 너무나 잘났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임팩트 과정 너무나 멋졌죠 근데 이 장면은요 축구의 공격전술에 있어서 상대 수비가 알고도 막지 못하는 전술이다 이렇게 불리는 바로 그 유명한 삼자 패스입니다 삼자 패스의 교과서와 같은 장면 최고의 장면이었다 이번 손흥민 선수의 골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스는 사실 축구전술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드리블을 아무리 잘하고 빨리해도 패스 한번 간결하게 빵 찔러주는 것보다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영화로도 뭐 나오고 있는 건데 그만큼 패스 전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중요한 패스에 있어서도 삼자 패스는 그중에서도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자 패스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 명이 이어가는 그런 패스를 삼자 패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삼자 패스의 기본은 패스 앤 고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움직이고 주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흔들어 대는 건데 패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둘이 하는 거잖아요 주는 선수가 있고 받는 선수가 있는 건데 삼자 패스라고 한다면 주는 선수 받는 선수 외에 다른 선수가 움직이면서 공간 그리고 패스 경로를 만들어서 상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전술이 바로 삼자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손흥 선수가 골을 넣었던 그 장면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 아! 이게 더 이어가 쉬울 수 있잖아요 자 손흥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던 그 기점이 됐던 그 상황인데요 토트넘이 하프라인 쪽에서 자 볼을 지금 잡고 있는 선수가 해리케인이고요 볼을 받으려고 하는 선수가 은돈벨레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스타트를 끊고 움직이려고 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삼자 패스의 아주 철강적인 출발 그 이제 흐름이 나옵니다 호이베르에게 케인이 볼을 일단 딱 받았을 때 케인은 여기서 패스를 주는 선수입니다 은돈벨레를 딱 시선을 확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은돈벨레도 케인을 보면서 볼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두 선수만이 패스가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구에서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전술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과 상관없이 앞을 보고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브랜드포드의 뒷공간을 향해서 뛰기 스타트를 끊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삼자 패스가 시작되는 지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해리 케인에게 패스를 받았던 은돈벨레가 한 번 볼을 브랜드포드 쪽으로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딱 볼을 치고 가죠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는 이미 아까 케인이 은돈벨레에게 패스를 연결했을 때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새 저 위치까지 스타트를 워낙 빠르게 끌었고 또 워낙 주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드포드 수비수들의 모든 선수들의 시선을 한 번 보세요 모든 선수들의 수비수들의 시선 누굴 향해 있죠 은돈벨레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은돈벨레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케인이 은돈벨레를 향해서 볼을 줬고 그러면 수비수들은 기본적으로 패스를 주고받는 선수에게 시선이 유도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패스를 주려고 하는 선수와 패스를 받으려고 하는 선수를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다가 은돈벨레가 아주 공격적으로 브랜드포드 골대 쪽으로 볼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브랜드포드 수비수들 입장에서 위험적으로 볼이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우 본능적으로 다 은돈벨레만을 향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삼자 패스의 날카로움, 무서움, 효용성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선들이 패스를 주는 선수와 패스를 받는 선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그 외에 소르민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포드의 수비수 누구도 소르민 선수를 의식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소르민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야 지금 은돈벨레 쪽을 향합니다 은돈벨레도 그걸 의식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은돈벨레가 수비수 사이로 볼을 찔러주고요 소르민 선수도 수비수 사이 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미 수비수들이 은돈벨레를 모두 향해 있고 소르민 선수를 의식하지 못하고 소르민 선수가 이미 속도를 엄청나게 달고 사이 공간도 침투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삼자 패스는 패스를 주는 선수, 패스를 받는 선수만을 의식하고 제 삼자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수비수들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어지죠? 사이 공간으로 볼을 빠지고 소르민 선수가 동시에 빠지면서 이제 벤드포드 수비수들은 다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고요 한 명이 겨우 따라왔지만 이미 소르민 선수가 슈팅을 피니시를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골키퍼와 소르민 공격수가 1대1로 맞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자 패스 축구 공격 전술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삼자 패스의 교과서와 같은 최고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가능한 거는요 사실 패스를 주고 받는 선수 외의 선수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이어야 되고 세 선수의 어떤 합, 굉장히 반복되는 훈련, 감각 그리고 마지막에 찔러주는 선수의 어떤 패싱 능력 그리고 소르민 선수처럼 그 사이 공간을 깰 수 있는 라인 브레이커로서의 어떤 스피드와 공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보여준 거죠 저는 이 장면은 특히나 이제 정말 그 축구를 막 배우고 있는 우리 그 유망주들 어린 선수들이 많이 또 계속 곱씹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다시 봐도 아 이거 진짜 삼자 패스에 우리가 아마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최고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멋진 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